노홍철 씨는 지식인에 올라온 언짢을 흑역사가 있다고 해요. 뭐죠?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아, 노홍철 씨가 맞나요? 노홍철 로보기엔 너무 잘생겼으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아, 정말 너무 웃긴다. 저 진짜 이랬어요? 뭐지? 이게 설마 날 부르는 건가? 아, 나 너무 웃기네. 아, 나 진짜 어린 친구가. 저도 좀 어린 친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돌다신 송 씨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네? 왜요? 왜요? 왼쪽은 노홍철 씨 아니에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마. 아니, 진짜! 노홍철 씨 아니에요? 아이, 그만하세요.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네, 진짜로. 아니, 저는 진짜로 왼쪽은 노홍철 씨고 지금 오른쪽은 신성훈 씨인데 이걸 비교하는 사진 아니에요? 아니, 나도. 지금 나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아니, 저는 이게 왜냐면은 아니, 가까이 보니까 신성훈 씨인데 아, 그러네. 멀리서 보면 노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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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그, 저 노홍철 씨 네, 좋아합니다. 근데 저 사진 딱 봤을 때 노홍철 사진 만나야 했을 때 뭐라고? 나하고 노홍철하고 닮았다고? 아니, 닮았어요. 조금 약간 좀 기분이 좀 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왠지 화면에서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왜 그렇게 웃어요? 왜? 왜냐면 노홍철 씨가 저런 머리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좀 있으시대요, 두 분이. 뭐예요? 충남 서산의 아들이시고 아, 맞아요. 약간 수염 모양도 있고 그 고양이 같은 거 지금 여기 와서 좀 알았어요. 아, 정말요? 충남의 아들, 너무 조심해 충남의 아들이냐. 끝나고 나가면서 전화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충남의 아들. 너도 서산이니? 서산 말자, 서산 맞아요. 서산이야, 서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까지 안 해.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더 짧아졌던데. 아, 지금 말입니다. 하여튼 저 사진 보고서 잠시 한 3초 동안 저도 어이가 없어서. 아, 이거 재밌네요. 이건 근데 뭐 지울 필요 있습니까? 이런 거 좀 놔둬야죠. 너무 좀 힘들어하십니까? 재밌을 거 같아요. 아, 놔둘까요? 이거 놔둬 좀. 네, 놔둬요. 좋습니다. 아, 나 진짜 너무 좋으신 줄 알았어요. 내 Fan 2018